아직 준비가 다 안됐는데요 알타이 암각화는 우리 선조들의 문화하고 동질성이 있고 수만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또 이 암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7천년 만 년 전의 그림으로 그려진 역사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그러나 그 암각화는 대부분이 하늘을 공경하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만능과 또 인간의 존엄성이 이렇게 경시되는 이런 시대에 이런 고대 선인들의 암각화를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